배를 섭취할 때 특정 식품과 함께 먹었을 때 암이나 치매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건강에 이로운 배라 할지라도 올바른 식품과 조합해야만 실제로 몸에 유익합니다. 몸에 해로운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암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배와의 최악의 궁합 음식 5가지와 반대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최고의 궁합 음식 5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활건강수비대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리고 생활건강수비대 많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신의 논문 정보를 바탕으로 최신의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음식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보고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하는데 음식 사이에서도 서로의 영양소를 보완하며 건강에 좋은 조합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건강에 해로운 음식 조합도 존재합니다. 맛의 조화가 완벽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양소의 궁합까지 모두 이루어온 것은 아닙니다. 자연에서 얻는 식재료들의 유익한 영양소를 최대한 섭취하며 우리 몸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주는 음식 조합을 선별해 섭취하는 것은 건강한 생활을 위한 최상의 습관입니다. 오늘 소개할 주제는 가을에 제철을 맞는 과일, 바로 배입니다. 사과와 더불어 명절에 자주 찾는 과일 중 하나인 배는 펙틴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높은 수분 함량으로 장 건강과 다이어트에 아주 좋습니다. 피로회복, 면역력 강화, 알레르기 완화 등 많은 이점을 가진 배는 잘 어울리는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그 맛과 효능이 배가 됩니다. 건강에 이롭다고 알려진 배라 할지라도 함께 섭취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제 배와 함께 먹을 때 안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최악의 5가지 음식과 우리의 생명을 건강하게 늘려줄 수 있는 최상의 음식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에 가장 해로운 첫 번째 배 관련 식품은 바로 배를 이용해 만든 가공품입니다. 여기에는 배 주스, 음료,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달콤하고 수분이 풍부해 갈증 해소에 좋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 가공식품들에는 상당한 양의 설탕이 포함되어 건강을 위해선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특히 과도한 설탕 섭취는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과다하게 분비된 인슐린은 혈당을 급격히 낮추어 저혈당 상태를 초래하며 이로 인해 다시 달콤한 음식을 찾는 부정적인 순환에 빠집니다. 설탕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결국 최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되어 혈당 조절 능력이 저하됩니다. 이는 인슐린 저항성 증가와 당뇨병 발병으로 이어지며 상황이 악화됩니다. 또한 당분이 많은 혈액으로 인한 혈관 손상은 심장, 신장, 신경계, 눈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혹시 기분이 안 좋을 때 단 음식이나 디저트로 위안을 찾으신 적이 있나요? 당장은 기분이 좋아질 수 있지만 곧 기분 전환이 일어나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사실 설탕을 대사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B군이 필요합니다. 이 비타민은 에너지를 증진시키고 기분을 개선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설탕 섭취는 비타민 B의 결핍을 초래하여 기분이 급격히 나빠지는 원인이 됩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는 주름 형성의 주범 중 하나입니다. 설탕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단백질과 지방이 결합하여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생성하는 최종 당화산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성분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감소를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주름이 생성되고 피부 탄력이 감소합니다. 또한 기억력을 조절하는 뇌의 해마 부분의 크기를 줄여 결국 치매 발병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설탕의 해로움을 이제 분명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설탕의 유혹을 거부하는 것은 어렵지만 적을 알고 대응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설탕이 첨가된 간식이나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배와 함께 먹었을 때 단맛을 증진시키고 건강상의 이점을 두 배로 증가시키는 최적의 궁합을 이루는 첫 번째 식품은 바로 사과입니다. 명절에 자주 선물로 주고받는 사과와 배는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한 조합을 자랑합니다. 음식을 섭취할 때 유사한 당도와 산도를 지닌 식품을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면에서 배와 사과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사과와 배는 당도가 유사하며 부드러운 배와 아삭한 사과의 질감이 함께할 때 아주 조화롭습니다. 또한 배가 기관지 건강에 유리하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배에 있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은 폐관련 질환을 예방하며 기관지의 수축을 방지하여 가래 및 천식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때 사과를 함께 섭취하면 더욱 뛰어난 시너지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과에 포함된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 덕분에 대기오염과 흡연으로부터 폐를 보호하며 기관지암의 성장을 억제하고 폐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배와 사과 모두 칼륨과 펙틴이 풍부하며 이들 성분은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 수치를 줄여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어서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펙틴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며 동맥 경화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칼륨과 펙틴이 많이 함유된 사과와 배를 함께 섭취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 두 과일을 반드시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과와 배는 함께 보관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식물의 노화를 촉진하는 에틸렌 가스 때문입니다. 사과는 에틸렌을 많이 방출하며 배는 이에 매우 민감하여 빠르게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로 받은 즉시 이 두 과일을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배와 상극인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체질이 차가운 사람들입니다. 배는 본래 성질이 차가운 과일로 고혈을 가진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해열 효과를 제공하여 옛날부터 천연 해열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차가운 특성은 몸이 더울 때, 가슴이 답답하거나 갈증이 있을 때 혹은 발열 시 섭취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체내가 차가운 사람들, 특히 수족냉증을 겪는 이들에게는 배를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체온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혈액 내 노폐물 배출이 어려워지고 혈관 내 혈전 형성으로 동맥 경화나 갑작스러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한 체내가 차가워지면 소화 능력이 저하되고 몸이 계속해서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배가 소화 촉진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차가운 기운으로 인해 소화 과정이 정체될 수 있으며 이는 장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화가 어렵고 체온이 낮아 배를 피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책이 바로 있으니 그것은 생강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차가운 성질의 배와 따뜻한 성질의 생강은 서로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체질이 차가운 사람들도 배의 유익한 특성을 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옛날부터 기침이 심할 때 배즙의 생강즙과 꿀을 섞어 마시는 방법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배와 생강을 함께 섭취하면 혈압과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말 좋은 조합이죠. 그렇다면 배와 함께 먹었을 때 영양적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소고기입니다. 육회 위에 배를 올려 먹는 것이 흔한 예입니다. 또한 불고기나 고기 양념에 배를 갈아넣는 방법은 맛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서로를 완벽하게 보충해줍니다. 배는 자연의 소화 촉진제로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고단백 식품인 소고기의 질긴 부분을 부드럽게 하며 소화를 돕습니다. 또한 배를 먹을 때 느껴지는 오돌오돌한 식감은 석세포라고 불리는 물질로 장운동을 촉진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대장 건강에 이롭습니다. 고기는 몸에 이롭지만 산성 성분이 강한 단점이 있는데 이때 배와 함께 섭취하면 좋습니다. 배에 있는 항산화 성분은 고기를 조리할 때 생기는 유해한 물질의 독성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고기를 양념할 때 배를 활용하고 식사 후에 배를 후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와 소고기의 조합은 소화를 돕고 맛도 좋으며 건강에도 유리하니 잊지 말고 활용하세요. 세 번째로 배와 함께하면 좋지 않은 경우는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배에는 알코올 분해에 도움을 주는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해 숙취 해소에 유리하고 수분이 많아 갈증 해소에도 최적의 과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수분이 소변을 촉진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유용하긴 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수분이 과도한 음식을 섭취하면 과한 소변 배출로 인해 수분 손실이 증가하고 이는 신장에 부담을 주어 신장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해로울 수 있으니 적당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분이 풍부한 배와 같은 과일을 저녁 시간에 섭취하면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어 수면의 질을 해칠 수 있으니 잠자기 전에는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배와 함께 섭취하면 건강에 이로운 세 번째 음식은 무입니다. 배에는 암세포 활성화에 관여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 풍부하여 암 발생을 억제하고 항암 효과를 강화합니다. 바로 이때 물을 배와 함께 섭취하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무에 포함된 글루코신올레이트와 배의 항산화 물질이 결합하여 마치 기적의 항암 치료제처럼 작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조합은 위암, 대장암 등 다양한 암 종류에 대한 뛰어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배는 혈관 내 노폐물 제거에 기여하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때 물을 추가하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무는 인삼만큼이나 건강에 유익하다고 하니 앞으로는 배와 무를 함께 섭취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특히 배와 무에 포함된 항암 및 항염 물질은 열의 약함으로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기를 양념할 때 무와 배를 함께 갈아넣거나 무와 배를 즙으로 만들어 마시거나 샐러드로 생으로 썰어먹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껍질을 포함하여 배를 섭취하면 항산화 작용이 5배나 더 증가함으로 껍질째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배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는 당뇨병 환자입니다. 당뇨병을 가진 사람이 배를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배가 자연적으로 설탕과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어 혈당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는 건강한 과일이지만 그 당분이 혈당 수치를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는 배를 섭취할 때 혈당 수치의 변화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배를 포함한 식사나 간식은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여 혈당 수치의 급격한 변화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와 함께 견과류나 치즈를 소량 섭취하면 혈당 수치가 안정화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배를 포함한 어떠한 식품을 섭취할 때는 항상 혈당 수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건강한 식단 관리와 혈당 조절 전략의 일환으로 식품 섭취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추천드리는 최고의 궁합으로는 위에서 잠깐 설명드린 치즈입니다. 치즈는 혈당 수치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될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배와의 조합은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며 다양한 건강 혜택을 제공하는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치즈는 고단백질, 칼슘, 비타민 B12를 포함하고 있어 뼈의 건강을 지원하고 근육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편 배는 섬유질, 비타민 C, 비타민 K를 제공하여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고 면역체계를 강화합니다. 치즈와 배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권장됩니다. 치즈의 단백질과 칼슘은 배의 비타민과 섬유질과 결합하여 균형 잡힌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이 조합은 근육과 뼈 건강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배의 비타민 C와 치즈의 비타민 B12는 함께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조합은 특히 감기와 같은 감염성 질환의 예방에 유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의 섬유질은 소화 건강을 개선하고 장내 환경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치즈와 함께 섭취할 때 이 조합은 소화 시스템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치즈와 배의 조합은 건강한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우수한 식단 선택이며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해 장기적인 건강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를 섭취하실 때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는 과당불내증의 증상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과당불내증을 가진 사람이 배를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배가 자연적으로 과당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당불내증은 몸이 과당을 제대로 소화하거나 흡수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로 인해 소화기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당불내증을 가진 사람들은 배를 섭취한 후 폭통, 팽망감, 가스,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몸이 배에 함유된 과당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당불내증이 있는 경우 배와 같은 과일 섭취 전에 다른 낮은 과당 식품으로 대체하거나 과당 함량이 낮은 식품을 선택하는 등의 식단 조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섭취를 시도하신다면 좀 더 괜찮아지실 수 있습니다. 일부 과당불내증 환자는 소량의 과당을 견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량의 배를 시도해보고 개인의 반응을 관찰하는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상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배와의 최고의 궁합은 요구르트입니다. 요구르트와 배의 조합은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며 다양한 건강 혜택을 제공하는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요구르트는 프로바이오틱스, 칼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 소화 건강을 지원하고 배는 섬유질, 비타민C, 비타민K를 제공하여 요구르트와 배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권장됩니다. 먼저 장 건강 개선에 좋습니다. 요구르트의 프로바이오틱스와 배의 섬유질은 함께 작용하여 장 내 유익한 박테리아의 성장을 촉진하고 소화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소화 시스템의 균형을 유지하고 장 운동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배의 비타민C와 요구르트의 프로바이오틱스는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조합은 요즘과 같은 환절기 감기와 같은 감염성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당뇨병에서 말씀드렸듯 배는 혈당을 올릴 수 있는데 혈당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요구르트의 단백질은 혈당 수치를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당뇨병 환자에게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르트와 배의 조합은 건강한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우수한 식단 선택이며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와 잘 어울리지 않는 5가지 음식과 잘 어울리는 5가지 음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설탕이 많이 든 가공 음식 대신 사과와 함께 꼭꼭 씹어먹는 것이 좋습니다. 체온이 낮은 분들은 생강과 함께 섭취하고 소고기와의 조합도 추천드립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배를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고 대신 무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는 배를 섭취하실 때 혈당 관리에 특히 주의하시며 섭취하셔야 하고 치즈와 요구르트와 함께 하신다면 조금 더 혈당 관리에 도움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속이 불편하시다면 과당불내증을 의심하셔서 소량 섭취하시며 조금씩 몸의 증상을 확인해 보시는 게 장기적인 건강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떤가요? 건강에 좋은 배와 이에 잘 어울리는 음식을 잘 선택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논문을 바탕으로 한 최신 건강 정보는 어떻게 보셨나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최신 논문 건강 정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키고 싶은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항상 여러분과 주변 가족들의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최신 논문 정보를 바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건강수비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